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거구 레벨에서 접근했고 시골촌부는 전국의 3500여 개의 은면동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너희들 꼼짝마. 영월군의 한반도면이 있네요. 한반도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사례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례연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가짜표를. 그리고 이것은 가짜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이렇게 곱해 준 겁니다. 그럼 이런 보시죠.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제야 시골촌부의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죠. 보시게 되면 시골촌부의 사전투표 더해 주기 분석 방법입니다. 1번 우선 선거인수를 뻥튀기 했다. 2번 사전투표장에 오는 모든 투표자들은 일렬번호가 주어진다. 맨 처음 오신 분은 1번 두 번째 오신 분은 2번 세 번째 오신 분은 3번 이렇게 이름들 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작값에 따라서 일렬번호를 뺏는 빼돌리는 훔치는 방식을 사용한답니다. 조작값 4인 경우 9호 경우입니다. 1번 진짜 투표 사전투표자 2번 진짜 사전투표자 3번 진짜 사전투표자 4번 유령사전투표자 싹 빼놓는 겁니다. 조작범들이 꼬불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표자가 오는데 그분한테는 4번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번을 주는 겁니다. 4번은 지가 챙기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 사전투표소에 첫 번째 사전투표자가 오시면 너는 1번 1번 투표자 두 번째 사전투표자가 오시면 너는 2번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오시면 너는 3번 그런데 투표자 여러분들 오지 않는데 4번은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 분이 더 오시면 4번을 줘야 되는데 아니 너는 5번 4번은 내가 훔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훔친 것이고 8번도 훔친 것이고 12번도 훔친 것이고 16번도 훔친 겁니다. 그런데 훔치지 않으면 조작값을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인 0 1 2 3이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0 1 2 3 4가 골고루 나오지 않고 4개의 이름 남 4개의 이름들 나머지 값 가운데 한 개가 영원히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 투표자의 경우는 나머지 값은 1 2 3 가운데 하나 가짜 투표자의 경우는 나머지 값이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 보시죠. 시골촌부 사전투표 표대지기 분석 2 선거인수 집계표상에 나타난 모든 숫자 1일차 12개 사전투표 투표자수 자료 1차 12개의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작값을 이용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통계학을 공부하시거나 수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잘못되거나 그렇게 하시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투표에 나오는 모든 통계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일 득표수 무효표 모든 숫자는 숫자의 특성상 뭡니까? 자연수입니다. 무작위수. 난수. 랜덤남버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시골촌부께서 이름 찾아낸 것은 뭔가 하니까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만들어진 숫자랑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1, 2, 3, 4 빼고 5, 6, 7, 8 빼고 9, 10, 11, 12 빼고 표를 빼버린 겁니다. 표를 빼버린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일렬번호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오신 분은 일렬번호 1투표자 이번에 두 번째 오신 분은 2투표자 세 번째 오신 분은 3투표자 네 번째는 투표자가 안 하는데 그냥 꼽을 치고 4번을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투표자가 오시게 되면 가짜 표시를 준 겁니다. 원래는 4번을 줘야 되는데 4번을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5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숙지를 해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하는 경우 특정 숫자가 나머지 값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처럼 사전투표장에 오신 진짜 세 분의 투표자마다 위조투표자 한 장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투표장에 오신 분이 1, 2, 3, 4번 가짜, 5, 6, 7, 8번 가짜, 9, 10, 11번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이 4번, 8번, 12번은 조작하는 사람들이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위해서 꼽을 쳐놓는 훔쳐놓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나머지 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0, 출연 불가. 1, 2, 3, 0, 출연 불가. 1, 2, 3, 0, 출연 불가. 4가지 나머지 값이 다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오불친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자는 나머지 값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를 찾아낼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4번, 8번, 12번은 조작범들이 훔친 겁니다. 훔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값이 1, 2, 3만 나오고 0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기 위해서 이게 서울의 수렴 조작한 전형적인 방식인 겁니다. 진짜 투표자의 나머지는 1, 2, 3이 나오고 가짜 투표자의 나머지는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같으면 0, 1, 2, 3이 골고루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0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처럼 4장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 옵니다. 4 플러스 1. 1번 투표자, 1번, 두 번째 온 투표자, 2번, 세 번째 온 투표자, 3번, 네 번째 온 투표자, 4번, 5번 이런 투표자자는 빼고 내가 꿈치고 더블당 줘야 되니까 훔치고 6번, 원래 이름 6번, 여섯 번째 이름 오신 분이 이 6번이 원래 번호는 5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작범들이 5번을 꼽을 쳤으니까 5번을 줄 수 없으니까 6번을 주는 겁니다. 6번, 7번, 8번, 9번, 그다음 10번은 또 훔치고 훔친 겁니다. 왜? 조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값이 전부가 이건 다 제로인 겁니다. 조작하는 경우 특정 숫자가 나머지 값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0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성구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합니다. 워낙 오래전에 행렬수학 등차수열 이런 걸 공부해 가지고 이 논리를 여러분 보시고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수학을 공부한 지 워낙 오래되기 때문에 이 논리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위의 조작 메커니즘에 따르면 실제 집계되는 일련 번호상에는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숫자의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3명당 1명씩을 빼내간다면 실제 1번, 2번, 3번째 인원이 입장한 이후에 일렬번호 4번을 건너뛰고 그다음 참여인원부터 5, 6, 7번 일렬번호 부여 후에 8번은 또 건너뛰고 90, 11번 부여하고 이 사례에서는 집계포상 일렬번호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는 4번, 8번, 12번, 16번, 20번 등 등차 수여를 이룰 것입니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4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이 찾아지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덜미를 오지게 여러분들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숫자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은 모두가 0이 됩니다. 따라 선거인수 집계포상에 나타난 모든 숫자를 조작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서 특정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작 메커니즘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확률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으면 조작값이 4인 경우 3장당 한 표를 조작할 경우에는 나머지 값이 0, 1, 2, 3 4가지가 골고루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서울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 값이 0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장당 한 장을 훔치게 되면 조작값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 1, 2, 3, 4 4개 가운데 하나가 골고루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5, 10, 15, 20 이런 수치 때문에 5, 10, 15, 20을 여러분 5로 나누게 되면 뭐죠? 나머지 값이 모두가 0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값이 모두 0이 되고 그다음 전형적인 등차수율이 되죠.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그러니까 훔친 표는 다 5 곱하기 1, 5 곱하기 2, 5 곱하기 3, 5 곱하기 4, 5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규칙이 찾아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는 숫자의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전형적인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가 랜덤 넘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경우처럼 3장당 1장을 여러분들 훔쳐가는 그런 경우에는 4, 8, 12 모두 뭡니까?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입니까?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등차수열 또 4로 이름 나누지 왜 되면 뭐가? 나머지 값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등차수열 자체가 그냥 가짜표가 4, 4, 8, 12, 16, 20 이렇게 이름들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그 자체가 뭡니까? 그 규칙이 나오는 등차수열의 규칙을 찾아내는 순간 그게 조작된 수치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안에 선거 4계를 치르게 되면 숫자를 만져야 되고 숫자를 만지게 되면 만진 숫자들은 모두 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지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규칙이 왜 나오냐? 왼쪽에 여러분 규칙이 왜 나오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이런 규칙이 왜 나오냐?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모두 위조 투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등차수열 서울처럼 세 장당 한 장을 훔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규칙인 겁니다. 규칙.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지는 것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 범행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네 장당 한 장을 훔쳤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5 곱하기 1. 5 곱하기 1. 경기도도 이런 심하게 훔친 데는 세 장당 한 장 훔쳤죠. 서울에 수원정 뭐 이런 데는 세 장당 한 장 훔쳤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정리가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한 번 보시죠. 이게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에서 1일차 2일차 각각 12개 이게 투표시간이고 1일차 7시 8시 9시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 누적 투표 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값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3 플러스 1을 조작값으로 부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골촌부님께서 그냥 3만 1 더하기 전에 3을 조작값으로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값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반도면 7시 같은 경우는 이 시작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몇 표부터 여러분들 조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까 첫 번째 표는 진짜 두 번째 표 가짜 그때부터 뭐죠 세 장당 한 장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가 뭐하고 같은 거 아니까 여러분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오래전에 수학에서 봤던 거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숫자에서 다음 숫자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뒤에는 4조 4 산도 여기 이게 시작값입니다. 이게 시작값 이게 시작값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작값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시작값을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시작값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처음부터 닥치고 조작을 하지 않고 2번부터 조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2번부터. 어떤 경우는 시작값이 3입니다. 그렇게 시작값이라는 것은 1번 진짜 2번 훔치고 3 4 5번 진짜 그 다음 6번 훔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영월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 투표자수 1일자 오전 7시 8시 사이에 1번 이게 시작값이 가장 처음 훔치는 것이 2번입니다. 1번 진짜 2번 훔치고 3번 진짜 4번 진짜 5번 진짜 6번 훔치고 7번 진짜 8번 진짜 9번 진짜 10번 훔치고 11번 진짜 12번 진짜 13번 진짜 14번 훔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값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월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 투표자수를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난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25명이죠 25명. 25명이지 않습니까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됐을 때 25명이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관내 사전 투표에 표를 던진 겁니다. 25명. 그럼 25명의 조작값 4에다가 시작값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두 번째부터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진짜 첫 번째 투표자는 일렬번호 1 두 번째는 꼽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2번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를 훔쳤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들 진짜를 주는 겁니다. 시작값을 달래 해 가지고 시선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보시죠. 25표 가운데 1표 2표 3표 4표 5표 6표 6표가 위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월군 한반도면 사전 투표상에 오신 분들 가운데 더불당 후반께 표를 주신 분들이 19분인 겁니다.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당의 관내 사전 투표자소를 25명으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작값이라는 것이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먼저 조작을 하는 겁니다. 1 2 3 조작 2 3 4 조작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조작값 제로라는 것은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시작값 제로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 24개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나머지 값을 한 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로 다 나누게 되면 한 개 숫자가 등장 안 합니다. 1 3 2번이 등장 안 하네요. 2번이 등장을 안 합니다. 2번이 그럼 이게 조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실제 조작하지 않는 관내 사전 투표자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나머지 값을 구하면 골고루 다 나옵니다. 0 1 2 3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조작하지 않으면 조작값이 4면 0 1 2 3 4개의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골고루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런 경우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4로 나누어 보게 되면 조작값 나머지가 1 3 3 이게 제로입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0 1 2 3 4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나머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더 낫네요. 0도 없고 여기 보시죠. 101을 하면서 101을 이것도 여러분들 101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0이 나오지 않습니다. 0이. 이 수를 4로 나누어 보게 되면 0 1 2 3 나머지 값이 4개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 수치가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되지 않는 수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작되지 않는 19 조작되지 않는 수치를 구하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실제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나머지 값은 1 3 2 1 0 전부가 다 4개가 골고루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조작되지 않는 경우고 이 수치는 조작이 된 경우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점검을 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영을군 한반도면에 24개의 시간대별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발표 관내 사전 투표자 전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시작점 이를 기점을 해가지고 진짜 가짜 꼽을 치고 그다음에 세당 단위로 계속해서 한 표씩 집어넣는 이렇게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 여러분들 더 보시죠.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더 예하게 외워가지고 의령군 70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70면 자료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